뷰티 뷰티 부산국제영화제 그 개발은 뭐 같아 무섭다 예쁘세요? 부산국제영화제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 많이 웃어주시고 저희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요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자 일단 한 번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표피비 미션이에요 네 처음 가다보는데 미션 안녕하세요 되게 기네요 셀프카메라가 어려운 하얀이예요 셀프캠의 저주에 빠지게 될 거를 못하고요 카메라에 마음껏 받는데 레드카펫 부전 유명인색 바다 를 꼭 포함해서 최소 15분 이상 받아요 이 팬츠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셀프캠의 행복을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힘들겠지만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눈부신 성장을 간절히 빌면서 해피비의 편지 열심히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 가는 길이에요? 오늘요 부전국제영화지 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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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전국제영화지 빵도 엄청 많이 사주셨어요 빵도 엄청 많이 사주셨어요 진짜? 이거 잘 해볼게요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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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송중이고 좀 이따 옷도 입고 갈겁니다 어 네 괜찮습니다 이런거 안쓰시려나? 친구들을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얘들아 기다려 이게 몇 년 만에 온 해운대인지 부산 얼마만 왔어? 부산은 제가 촬영이 부산이었어가지고 되게 많이 왔는데 해운대바다는 저도 한 번도 못 왔어요 저희도 와서 식당 쉬는 날 그냥 쉬고 떠나라 근데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너무 맑고 밖에서 걸을 때 별로 안쉽겠다 어떻게 해야 와이드 이 정도로 파란 바다 진짜 오랜만에 보이는 거 같아요 보여 드릴게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디서 다 먹었네요 거기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부산. 이곳은 빨간색. 제가 바라던 게 이런데에.. 나왔습니다. I am a running mate. 네, 둘, 셋. 한 번 더, 셋. 하나 더, 둘, 셋. 네, 둘, 셋. 밥은 제 방에 왔습니다.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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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식, 최우성, 홍파연, 이봉준, 김지우 입장하고 있습니다. 주방 중의 도leg 직장도 어? 머리가 왜 이렇게 됐지? 뭐야? 어디가? 언니! 어? 안녕.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?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고 실속까지 걸어가요. 근데 길이 너무 예쁘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. 그래 맞죠. 오빠들 몇 명은 같지만 걷고 있는... 누구누구! 눈 속에 빠져요. 저는 지금 하연언니를 찍어주고 있는 유경이. 하유경. 하연언니 브이로그. 나와도 돼요. 우리 회사 이거 해주시는 이름이 뭐게? 잠깐만. 그럼 어떡해. 주관식이야? BH. 가까워요. 너 길 아니야? 이 존재? 하여튼 그 이름은 해피비야. 해피비? 해피비? 아니 성함이? 해피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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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이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? 해피비. 해피빠 spell 지점 감염과 감기로 curing. 해피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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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noy. 같이 산책하면서 바다 구경하고 해피비의 미션을 시키기 위해 그리고 호텔 정원 구경도 하고 나 지금 잘 찍고 있어? 매우 재밌게 놀았어요 해피비 저 이렇게 노력했어요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부산 그리고 부급제 왔는데 지금 날씨가 계속 좋으니까 하늘이 너무 예뻐요 보여주세요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 두 번째 접시입니다 잠시요 헬스장 왔습니다 아 운동하고 집에 가려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말을 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지휘 가려고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도 하고 머리도 다시 붙였어요 하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집이라 저희 다들 긴장을 많이 했어요 다들 떨지 말고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안녕 여러분 부산 맛집 정복죽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헤쳐버렸어요 그래도 정복죽으로 먹으러 왔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은 이 음식만 잘 먹겠습니다 여기 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을 함께 먹겠습니다 그동안 저녁이 나오는 거잖아 소원이랑 밥 좀 먼저 먹어봐 맛있어 한번 먹어? 내가 먹을게 헉 헉 헉 아니에요? 그쵸. 인생 첫 GV를 눌렀습니다. 일단 재밌고 참신한 질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섬심성의껏 잘 고민해서 열심히 답을 해볼 테니 그런 걱정도 했어요. 답이 하나도.. 질문이 하나도 안 오면 끝까지.. 그래도 전 잘 웃고 잘 구경하고 여러분들 보고 있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윤정희 역할 배우 마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보신 것처럼 윤정희는 영진고등학교 전교 1등인데요. 혹시 연기를 할 때 혹은 배우를 볼 때 배우로서 납득이 안 가는 장면이나 그런 대사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거나 뭔가를 보면 그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모든지 다 물어버리고 다 이해해버리고 다 같이 화를 내는 편이라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거의 없긴 했지만 저는 티를 많이 안 했지만 울 것 같아.. 예쁘세요? 우세요? 한 번 우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오늘 야외 무대 인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 GV도 하는 날이에요. 멋있게 옷을 입어봤어요. 네 안녕하세요. 윤정희 역할 홍아연입니다. 이런 멋진 곳에서 공개돼서 정말 영광이고요. 좋은 시간 보내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 캐릭터 덕분에 저희가 되게 파이팅 느낌 파워풀하게 유세도 하고 응원도 할 수 있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안 울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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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을 벗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. 윤정희 역할의 홍아연 배우님. 하나 둘 셋!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 저희 러닝메이트로 여기 오게 됐는데요. 오늘까지 공식 일정 마무리 했습니다. 개막식에서 드레스 입고 인사도 드리고 지우이도 두 번이나 하고 또 야외 무대 인사에서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많은 분들 만났는데요. 많이 웃어주시고 저희 환영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예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내년에 러닝메이트 티빙에서 공개하니까 재밌게 봐주세요. 전 진짜 재밌으니까 꼭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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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